기분 좋은 변화 오늘은 6라운드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홍경기고요 게임 전에 이제 모여서 팀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선발로 나갈지 감독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포메이션은 4-3-3이고 오늘 중요한 게임이에요 지금 O1PG에 지금 파리 팀이랑 만나는데 저희는 9위이고 그래서 오늘은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푸메이션이 좀 더 어렵습니다 이제 시작은 어렵지 않은 오후입니다 다음 주에 달려받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달려받아야 합니다 서울의 나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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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가 다음 주에 달려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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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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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